체리한거 많기 때문에 번호 돌려보시면 나는것 같다 근데 아빠형님 방송에 계신가? 중간까지 보고싶더같아 아 아빠형님 매니저들은 후석은행이다 아 혹시 만두씨 방송에 계신가요? 만두우석씨 혹시? 지금 8승 1패 아니면 9승 1패 같거든요 해봐야될거같아 저 지금 몇승이죠? 아 지금 저 혼자 미션하는거라 안될거같아 제가 오늘 아침 7시부터 게임을 해가지고 한 50판 넘게 했거든요 한 60판정도 해가지고 아마 이거 끝나면서 체력이 고갈이라 영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또 APM으로 도전하면서 오늘 제 원래 경기력 이렇게 8090판을 사용을 하면서 게임에 임하고 있겠죠 아 아 어 유지음포로 막아야되 유지음포로 무료 유지음포로 유지음포로 아 그 지금 혼자야하는 미션이랑 근데 오히려 메탈 형님이랑 같이 하면 더 힘들수도 있어 지금 내가 볼 때 많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같이 하는 분들도 못할 수 있어 오늘 보니까 저것들 웬만하면 스크로브를 들어 한마디 무조건 따고 뭐라고 그래서 2개 땄고 3개 딱 2개 땄고 인간은 이다를 1번로는 3개 땄죠 12시 하나랑 이거만 해도 나쁘지 않으면 어차피 11시 헬프는 못 DA 너무 멀어 더 난 할 수 있는 생각 어.. 11힘 잘 버텨 줬는데 진짜 둘 다 버틴게 또 울때면 헵시가 안 돼 뭐라니 자식도 버티고 있어 뭐라니 자식도 버티고 있어 아 헬프를 왜 와 이거 헬프를 왜 와 헬프를 왜 와 헬프를 왜 와 헬프를 왜 와 헬프를 왜 이렇게 막았다는 것만으로도 고수는 아니라는 말인데 헬프를 왜 Victorian volunteers 내가 도로를 찍으라고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야야 후팀을 뭐 후기까지 내먹고 스팀을 한 번에 네 번 쓰면 어떡해 스팀이 감독자니? 핫식스 먹은 것도 좀 어떡해 이런 것도 씹어줘야 되는 점? 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방송을 오늘 열심히 오래 하나면은 제가 요즘 컴퓨터 이상해서 약간 좀 예민해서 방송을 잘 안해서 게임을 잘 안했던 상태에서 여기 또 풀려가지고 무게롭게 돌아와가지고 멘탈을 해봐서 다 1시간에 더 합격 충격 와 제가 힘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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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